소니 알파7S 마크2는 AF-S 뿐만 아니라 AF-C 모드에서도 인물의 얼굴을 검출, 눈을 검출하는 IF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동적 촬영이라든가 비자체가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다 손쉽게 인물의 눈을 검출에 빠른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는게 큰 특징입니다. 프레임을 이동했을 때에 대한 프레이밍에 대한 자유도도 높아졌으며 얼굴인식 기능을 넘어서 인물의 눈까지, 눈에 우선을 해서 촬영하는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형태의 AF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 되겠습니다.